계속 우결하라고 하시는데 우결은 몇 살이시죠? 아! 아 안녕하세요 매니저 드릴게요 어? 아니 아니 오라보니 그러면 어 더 많이 싫어하시는 거 아니었어요? 나는 널 싫어하지 않아 저 많이 싫어하시는 거 아니었어요? 이상한 피해의식이 있네 내가 누굴 널 왜 싫어하니 너랑 싸운 것도 아닌데 노래요? 제가 지금 옆집 언니와 사투 중이어서 노래를 크게 못하는데 사근사근 한 거예요? 아 저 네 할게요 월요일엔 아마 바쁘지 않을까 화요일도 성급해 보이지 안 그래 음 이번 주 금요일 음 금요일은 시간 어때요? 어 어 주말까진 기다리긴 힘들어 시간에 달려라 지금 온종일 내 맘은 저기 시계 바늘 위 올라차 한 칸씩 그대에게 더 가까이 흐음 라라라라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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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음 음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전자녀 안되는 점 진짜 죄송해요 아 500개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죄송해요 들어와 보세요 야 이게 얼마나 많이냐 고호키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아 지금부터 너는 아가리 닫고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알겠지? 고호키 시청자 팬분들 방방방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있잖아 너를 싫어하지 않아요 니 혼자서 망상을 한거죠 왜 그랬을까요? 아마 카톡으로 얘기를 나누다가 네가 답장을 하루정도 늦게 하더라고 나는 그런 싸가지 없는 년들 나는 싸가지 없는 새끼들을 싫어해요 연락을 안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죠 사실은 유튜브 할 때 네가 방송에 한번 나와주라고 해가지고 할머니 집에 있다 방송 지금 쉬는 중이다 이렇게 하면서 미루다가 언제 나갈게요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잠수를 니가 다 짰잖아요 그러는 건 뭐 내가 널 싫어한다 그러세요 물론 싫어하지는 않았고 꼬꼬까까? 아무튼 간에 그 저기 옆집 언니랑 이렇게 좀 신경전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노래를 크게 못 부르는 걸 양해를 부탁하고 노래를 부르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이 친구가 노래를 되게 잘하는 친구예요 더 잘할 수 있는데 반밖에 못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나도 저기 답가 불러줄게 돈 많이 벌어서 방음 잘 되는데 가라 나처럼 말이야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나 안 되는 걸 모든 게 내 욕심이었어 잡은 내 손을 놔야 하는데 너를 바라보면 난 그게 안 돼 떨리는 내 손이 자꾸 작아져 가는 목소리 이 별을 말하고 있어 바보처럼 또 너를 불러 너 없는 하루를 난 보내야만 하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끝이야 여기까지 부르고 우리 고호키 양 눈이 퀭하네 많이 피곤한 것 같은데 좀 자빠져 주무시죠 장난이고 다음에 자주 놀러올게요 이 시간에 방송하니? 이 시간에 닥쳐 이 시간에 같이 방송할 때 있으면 꼭 자주 놀러와서 노래 들으러 올게요 고호키 양 방송 열심히 해요 화이팅 왜 얘들아 왜 이렇게 많이 하지 좀만 기다려요 별풍선 구매할게요 코트님? 안녕하데요 노래하는 코트에요 코트님 오셨어? 그래요 안녕하세요 코트님 안녕하데요 코트님 완전 팬이에요 영혼일도 없더요 코트 코트 코트님 저 코트님 즐겨찾기도 해놨어 무슨 소리야 나 팬이야 진짜 팬이야 웃기지 마데요 코트님 즐겨찾기도 해놨는데 맨날 맨날 그 알림 알림 떠요 알림 어제는 새벽에 키셨던데 오 진짜네 가끔합니다 아 코트님 뺄게 팬가입 감사합니다 노래 불러 들려오셨다고? 저희가 들어가면 되나요? 네네 들어오면 돼요 반갑습니다 깝추님 닉네임이 좀 거세네요 깝추 깝을 잘 치시나 꼬꼬까까 그래요 저는 노래하는 코트고요 진짜 제 방송을 또 이렇게 즐겨찾게 해주시고 알림 뜨면 또 오셔서 방송까지 봐주시고 그러신가봐요 진짜 팬이라고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구란 줄 알았어요 무표정으로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진짜로 제 팬이신 것 같네요 뭐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제가 알아서 불러드리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늘 바라만 보네요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하루가 지나도 또 눈물이 흐르죠 아픈 내 맘 모른채 그댄 웃고 있네요 나였으면 그댈 사랑하는 사람 나였으면 수없이 많은 나를 다 기도해왔죠 그댄 알고 있나요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깝추님께서 혹시라도 보답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춤은 안 추시는 것 같고 저 좁은 공간에 춤추기는 힘들 것 같고 노래를 하시나 뭐가 전공인지 잘 모르겠는데 없으시면 그냥 귀엽게 그냥 인사만 해주시고 예 그러고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마이크 턴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J 깝추입니다 깝추가 뭐야 닉님 근데 제가 이제 방송을 조금 쉬어요 그래서 그래도 즐겨찾기 해주시고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끝이에요? 계속 우결하라고 하시는데 우결은 몇 살이시죠? 아 몇 살이신 몰라 도망가야 아직 나이가 중요한가 보네 한 44살이라 그래라 가서 가서 한 44살이라 그래 아 우리 또 콧박이 엔티스 아 엔터스 어 그래